폴셀바 미국 합참차장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아직 정밀 타격할 만한 유도와 통제 기술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총문회에 참석한 폴셀바 미국 합참차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 또 북한의 ICBM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미 본토를 정밀 타격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. 아직 정확성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. 셀바 차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ICBM 유도 통제 기능이 그다지 뒤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셀바 차장은 또 김정은과 그의 군대는 위장과 은폐, 기만에 매우 뛰어나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. 또 가드너 미국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압박 수위를 눕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국방 뉴스 이다경입니다.